아 아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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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어요 여기? 와. 지져야 지져. 유통. 어디 먼저 보내줄 거야? 다음. 제발. 제발 안 돼요. 너무 더러워. 골프 되게 많네. 굉장히 많네요. 짜잔. 제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방에는. 와. 이게 또 방이야? 아니 얘기하지 내가 같이 가서 좀 현진이 하고 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얘기 안 했어. 아니 안 보잖아요. 전문작이 때문에. 화장실 샤워실. 야 현진이 진짜 여기. 야 성공했다 현진아. 그땐 미안했다. 더 잘해주지 못했어. 더 잘해주지 못했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국가를 가고 싶다. 시간을 버스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أ? 어떤 경기를 쓰면. 혹시요? 조심히 줘서 느낌. 开始는 진짜 잘 beat- 방면에 물고 입 자 근데 요 Janet루기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line runner. 2번 대기 병원들. 수상 중 제 서폰 natürlich. 워낙. 프로님 총들이고 이제 구 docs. 뭐야? 이 SAP FU Johnny Airport. 단 30 nghìn Bun. 니가 됐었나? 내가 다 써야 돼? 이제 내가 런닝맨에게는 왕이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거야. 이번 한 해 동안 류현재 씨는 모든 런닝맨의 운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어. 그럼 지금 바로 제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미션을 드릴 건데요. 뭔데요? 앞으로 제가 여러 상황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한국에 계신 런닝맨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예상해서 그 정답을 맞히시는 대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미션을 완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렛츠고! 뛰어! 빨리빨리! 정정고! 잡으러 간다! 야, 너랑 유난히 친한 것 같다 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내 등 뛰었잖아. 날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맞아, 흔진진 갔다. 정우경이 있었지. 또 한 번 뛰어야 돼. 런닝맨을 지배하는 자인 류현진 선수가 직접 문제를 줄 거예요. 파괴되는 미션은 항상 류현진 선수가 내는 문제를 양자택일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답은 어렵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답을 맞추면 쉬운 미션을 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오답일 경우는 어려운 미션을 하게 되는 거죠. 잘 상의해서 답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바로 드릴게요. 류현진 선수가 내는 문제. 아, 흥미진진해. 불러 왔어? 뭐야? 정국이 제일 못한 거야. 아, 야, 정말. 어, 쟤도 못하네. 쟤도 못해. 뚱땡이 못하네. 쟤도 못해. 네? 정정욱 씨하고 못하려? 에이, 설마. 정국이 형보다는 잘 돌려야죠, 이거. 정국이 형보다는 잘 돌려야죠, 이거. 아, 진짜 못한 거야. 내가 난 것 같아. 2불라우프로. 아, 저거 어려워. 저거 아픈 거 아니에요, 아픈 거? 제가 이제 이 훌라우프로 돌리게 되는데요. 아, 쟤 잘 지리는데 페이크 스티스.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걸리게 하느냐가 다음 여러분들의 미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몇 초? 지하플레이션 30초? 수건 안에다 넣고 하면 안 되냐? 수건 돌려서? 진짜 아프거든요. 30초 하면 하나. 아픈 거 되게 못 참거든요. 둘, 셋, 넷. 잘하시네. 형이 잘한다. 대박, 대박. 제가 30초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